보라야 추웠지 가서 오줌 싸고 왔어 보라한테 가서 싸지 말고 보라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보라야 보라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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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야 이리와 내려가지 마봐 이리와 보라 이리와 보라야 저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신바 너 왜 들어왔어 신바 나가 화장실 청소 좀 하게 신바 나갔다 와 아 이런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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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래 자 신바 나갔다 와 아 이 자식 나갈 거처럼 아 이거 청소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뭐야 또 보라야 똥이나 밟지마 똥이나 밟지마 저쪽 야 저쪽 갔어 놀아 저쪽 갔어 놀아 신바 저쪽 갔어 놀아 빨리 저쪽 갔어 놀아 그냥 뭐 그게 아 이거 와 나 인사도 못했다 온 거 이리 와 보라 신배도 왔어 응 옷 좀 짜고 왔어 어 또 여기서 달라고 신발도 오고 신발도 오고 신발도 와따 신배뿌 신발뿌 신바 포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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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고 20분 놀아. 보라고 20분 놀아. 보라고 20분 놀아. 뭘 마. 너 개껌. 개껌 여기. 신발 개껌 여기 있다. 신바가 제일 잘 놀아주네. 그래도. 착한 신바. 우리 아주 그냥 보라는. 바람도 많이 불고. 되게 추워요. 신바가 귀찮아 할 만도 한데. 착합니다. 잘 놀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에너자이즈 보라돌이. 보라순이. 보라순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 저런게 처음 봐요. 정말. 감정이 풍부하고. 저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 봐. 가. 안 돼. 못 나가. 문 걸었어. 다시 가. 안 돼. 안 돼. 문 걸었어. 문 걸었어. 전리 끈다. 잠시 실패. 이동이 사진을ン. 10번이 붙어있는중. 도둑돌이 붙어있는중. 윽. 도둑돌이동. 해Bob. 도둑돌이 붙어있는중. 그렇지 뒷다리 공격 역시 주저 앉힙니다 그냥 아주 저기를 이제 그 뒷다리 중에 아 그 저기 뒤꿈치 위에 여기를 물면 그게 아킬레스 거든요 돼지도 아킬레스입니다 아킬레스 따끈해지면 바로 주저앉아요 아이고 저러는 건 아니고 아 심바가 좀 세게 나갑니다 이래저래서는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자 조금 아프라고 내가 좀 앉혀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착하다 정말 아 그러다가 순식간에 공격을 해요 보라가 저기는 보라 자리에요 보라 자리 제 자리 겸 보라 자리 쏙 공격 그렇지 뒷다리 오우 점프도 잘하네 보라가 자 물 한잔 먹고 물고문을 시키려고 그러네 물이 얼었구나 물소리가 왜 안나나 했네 아이고 물이 얼었어 보라야 물 또 올게 내고 있어 볼바람 내고 있어 신발은 나올 생각 같구나 나오지마 나오지마 더 놀아줘 보라 물 먹어 물 와서 물 먹어 물 먹어 보라 신발 안 돼 안 돼 안 돼 조금만 더 놀아 조금만 더 놀아 신발 안 돼 조금만 더 놀아 신발 사진 찍는 건의 손톨를 서서 사실 찾을 것 같은 미니 무난енно 찰나나나나나 남체 조금만 더 놀아 손톱 하루 중에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질 것 같아요 보라는 주인님이 이게 끝나고 와서 저녁에 문을 딱 열었을 때 그때 그 반가움 그거는 이제 아 이제 나의 사랑 심바 오빠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제 이렇게 가장 기다려질 것 같고 심바는 가장 싫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 주인 왔네 아 또 골한테 가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저녁에는 그래도 잘 놀아줘요 근데 아침에는 심바가 되게 그 뭐라 그랬더니 좀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 짓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녁엔 좀 잘 놀아줍니다 저게 옛날에 소심했던 보라가 맞습니까 강아지가 바뀐 거 아닌가 가져가시는 분이 강아지를 잘못 가져갔나 왜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 그때 그 보라가 맞습니다 아 심바 꼴이 멋있어 아 심바 꼴이 멋있고 그쵸? 뒷다리 근육도 멋있고 아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심바하고 먹자 사료 주러 갔다 와야 돼요 오늘 줄 날이에요 또 세수대야 채워놔야죠 아까 그 길가에서 보라 엄마와 아빠를 제가 만났습니다 영상을 찍어놨어요 음 그거는 제가 이 영상 다음 영상으로 한번 보내 드릴게요 아빠가 잘 생겼어요 아빠가 그 분양에 가신 분 중에 그 남생이를 가져가신 분 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아빠가 등치가 심바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아요 네 심바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습니다 아 심바 조금만 더 놀아 뒷다리 물어 그래 우리 이제 멧돼지 사냥을 할 때 그 사냥개가 같이 막 붙어서 막 그냥 그 그냥 뒤엉켜서 막 문은 물고 그냥 끝까지 물고 있는 우리 이제 입이 세다 그래요 물으려면 한번 물고 놓지 말아야 돼요 물었다 놨다 하다보면 안쪽에 들어가서 그러면 다칩니다 근데 아주 그냥 귀때기면 귀 코면 코 물고 놓지를 않으면 오히려 덜 다쳐요 이제 그런 놈들은 이제 우리 이제 물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고 이제 보라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 뒷다리 공격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웃복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요런 애들이 예전에는 물빵을 이용해서 물어서 잡는 시절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개가 야 저 물도 흔드는 거 봐요 더 좋게 이제 평가를 받았었죠 그래서 입이 센 핏불 도고 이런거 하고 하운드하고 이렇게 믹스를 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또 입이 센 마리노이즈도 들어가기도 하구요 그렇게 믹스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총사냥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보라같은 아웃복서 스타일들을 좋아하죠 들락거리면서 아주 업었다 업었어 들락거리면서 돼지가 이제와 아이고 장난꾸러기야 아이고 장난꾸러기야 아 아 와 또 신바 아 아 아 아 신바도 이렇게 무늬? 미쳤구나 아유 신바가 불쌍해 야 저것 참 그래서 이제 그 저렇게 어우 얼마나 아플까 저거 물고 물었다 놨다 하면서 신바가 돼지라 그러면 지금 못가요 가면 얘가 쫓아가서 뒷다리 물었다가 돌았으면 놓고 이렇게 때문에 안 돼 신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잡아 두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래서 주인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총 사냥으로 총으로 빵 하죠 물지마 물지마 안 돼 안 돼 야 저 자식 저거 진짜 꼴톤인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건가 보라야 저거 좀 봐요 저거 저거 되게 아파요 지금 아휴 참 신바가 착하다 신바야 내가 이따 줄게 얘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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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저기 올라가는 걸 아까 보라가 저기 올라가서 저를 맞이하더라고 아주 이뻐 죽겠어 보라 이리 와봐 보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조금 참 희한해요 좀 자전거 넘어가겠다 자전거 넘어가겠어 정신적으로 좀 기자가 있는 건가 자전거 넘어가겠어 아이고 참 진짜 신바 나가고 싶어서 그래 지금 바깥에 보면서 나가고 싶어서 앞다리 물고 너무 싫어 지금 신바야 신바야 이제 이러다 문이 열리기만 바라는 거지 신바 신바야 나가고 싶어 듣고 싶다 내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물으면 안 되죠 안 돼 자꾸 왜 파 임마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보내줘야죠 네 한번만 조금만 더 놀아 아 신바 우리 간식 줄까 그래 간식 끄면 조금 더 있겠구나 신바 이리 와 간식 줄까 신바야 간식을 줄게 자 줄을 서세요 줄을 서세요 보라공주 자 여기 앉을게 내가 앉아 신바 앉아 신바 앉아 보라 보라 자 신바 앉아 앉아 자 신바 앉아 신바 앉아 자 먹어 보라 자 보라 자 보라 신바 또 먹어 신발도 뽀뽀하려고 신바 한번 해볼까 우리 보라 보라만 할게 불렸냐 자 신바 아우 아우 느낌이 좀 시원하다 느낌이 좀 시원하다 느낌이 좀 시원하다 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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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변태니 네가 변태니 앉아 앉아 신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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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보라 보라 좀 먹어 응 신바 다 먹어 자 보라 신바 다 먹어 응 됐어 없어 없어 이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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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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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놀아줘 알았지 응 신바야 아유 조금 더 줄게 알았어 알았어 아유 아직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야 정말 참 너 보라 정말 아유 깜짝이야 자 신바 보라 두 개씩 자 한 번만 더 응 응 아 자 자 신바 자 보라 보라 자 신바 또 먹어 자 응 됐어 없어 이제 없어 없어 어디에 누워 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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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없어 없어 자 다 노른 것 같네 네 다 노른 것 같아요 어 신바가 이거 가지고 오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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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재밌지 신바야 저 장갑 안에 제가 간식을 넣어 놨거든 저 장갑 안에 제가 간식을 넣어 놨거든 저 장갑은 물고 간식을 빼먹고 싶은데 뒤에서 공격하고 죽을 맛이다 정말 신바가 불쌍한게 그 위에 천둥번개 단위 서라에게 치이고 아 좀 쉴만하면 와서 이런 꼬맹이한테 넣어가지고 이 꼬맹이가 또 계속 그 참 지랄도 풍요일세 꼬맹이가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물고 땡기고 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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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선이 안 넣는거 봐요 미쳐버리겠는거지 우리 서라 신바 입장에서는 아 돌겠다 그치 아 밥먹어야 되는데 참 이거 보느라고 못가겠네 지금 돌아 참 진짜 겁쟁이 보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슈퍼우먼 보라입니다 이게 한 세 달 지나면요 보라가 이기겠어요 신바를 세 달 지나면 이빨이 나와요 지금 두 달 됐으니까 다섯 달 정도 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 달 지나면 이빨이 나와요 그럼 얼마나 또 아프겠어 신바한테 한번 물려야죠 물려서 서열이 정리가 돼야지 암컷이라도 물려서 서열 정리가 돼야 돼 제가 죽어라고 아마 물지는 않을 것 같고 신바야 신바야 그거 터뜨리지 말고 내가 줄게 가자 신바 나가자 신바 나가자 그거 보라 장난감이 이리와 나가 신바 나가 내가 줄게 어 나가 신바 나가 잘가 잘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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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야 이리와 보라 네 거 같이 놀아 보라야 보라 네 거 같이 놀아 보라 네 거 같이 놀아 ubiqu Zu 넌 울고 싶은데 오빠가 없어 내가 좀 이따 밥먹고 와서 한 번 더 자 2차전을 2차전 한번 하자 보라 자, 알았지? 세정을 한 번 하자. 날아. 응, 응, 응. 오늘은 안 할 건데? 보라 뽀뽀. 뽀뽀. 뽀뽀 소리는 어떻게 알아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눈 좀 봐, 눈이. 보라. 보라야. 눈이 그냥 똘망똘망이야. 정말. 하얀, 정말 백설기의 까만 콩을 막아놓은 그 빨짝빨짝거리는 보라야. 아이고. 장난기가. 장난기가. 장난기가 그냥. 보라야. 보라. 보라, 뽀뽀. 보라, 뽀뽀. 보라, 뽀뽀 이리와. 보라, 뽀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고 싶을 때는 안 하고. 응? 보라야. 보라야. 음? 오래다가 해. 보리 에다. 이름에다 하지말고. 아유, 하여유. 하지마inating. долго 롸야. FBI 몸대폰 foil 추 Mak PAL 한번 볼 테니깐 여기서 놀고 있어. 이따가 신바 오빠랑 다시 한번 놀아. 난 너네 엄마 밥도 갖다 줘야 되고. 밥보안아. 보라 안녕 좀 이따 봐